아니 말하는 거 뭐 똑같겠지 맵 벗어나면 뭐 그런 거고 아 그래 이런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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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뭐야 이건 아 이건 몰라 이건 뭐야 격투 아 업글 할 수 있다고? 돈을 벌어서 업글을 할 수가 있네 여러분 그쵸 돈을 벌어서 업글을 할 수가 있네 이건 강력한 일격 이런 거 기본 기본이니까 구매하고 이런 거 기본이니까 구매합시다 원거리도 구매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돈 주머니 필요 없어 아 원거리무기는 꿀인데 진짜 아 원거리무기가 꿀이야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아 맞다 암살도 찍어야 돼? 아니야 이런나봐 이런나봐 암살 어디 있어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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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이 짱이지 그치 아 돈 없어 아 나중엔 변장 오 아니 무슨 싱글에서 예전에 멀티에서 쓰던 변장을 하네 오 개 좋다 이거 변장도 좋고 공동 탐지 감각은 뭐야 메인우는 라군 플레이어와 공유할 수 있다고? 이건 멀티용 아닌가? 주의를 섞여들기 이게 없다고? 이걸 아직 안 배웠다고? 이중암사 아 이중암사를 무조건 배워야죠 여러분 이중암사 여러분 이중암사 우리 나중에 찍읍시다 저거 먼저에요 지금 그림 찍을 수 있는게 저거 사이로 들어가서 숨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찍읍시다 찍고 근데 포인트는 포인트는 어떻게 벌어요? 미션 깨면 주는건가? 네 마지막으로 너는忙했을 때 제가 디켄을 좀 포킹을 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망캐 같아요 제가 보기엔 스케이트리 망했어 스케이트리 망했어 스케이트리 망했어 스케이트리 망했어 스케이트리 오린 법사야 오린 법사 스케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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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또 알려주네 무기 저 그건 있어요 디엘씨 써가지고 무기가 있기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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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기있죠 어이 검 개멋있는데? 이건 개멋있다 그쵸 오 이건 멋있다 못을까? 잠깐만 야 피해 피해 백이다 이거 쩐다 이거다 아 돈이 없구나 끝 끝 끝 끝 사야되는거구나 다 아니 근데 돈 또 골랐네 이것도 현질되죠 돈 또 골랐네 얘네 끝 끝 끝 끝 안사 걔같은거 나중에 살거 나중에 끝 안사 장비는 뭐야 색상 아 하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후드티는 역시 하얀색 아이씨 갤라튼거 진짜 이것도 돈주고 사야돼 와 그나마 좀 하얀색 같다 이거 끝 끝 끝 아니 후드티는 당연히 하얀색이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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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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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없어 의상은 뭐 뭐있나 보자 와아 스읍 아 이거 사고싶다 아 이건 진짜 사고싶다 아 이건 진짜 사고싶다 아 이것도 사고싶다 아 이것도 사고싶다 아 엣지오가 짱이다 알테오보단 엣지오다 진짜 아 아 아 지린다 협동스킬 이건 뭐죠 아 스킬이도 사야돼요 얘같은거 아 지리네요 진짜 다 돈주고 바래요 넥슨이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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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이거? 뭐하냐 여기서? 말동산 앞에서 어 뭐 뭐 던졌어 여러분 채팅창 오른쪽에 놔도 상관없죠? 그쵸? 뭐야 이거? 범죄자들 처치하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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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잡으면 돈줄거 같애 따라가자 죽이면 안되겠지? 당연히 태클만 하면 되겠지? 일로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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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돌걸림 잠깐만 놓친다 놓친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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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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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얘 범죄자에요 뭐야 아니 왜왜왜왜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기절 시키면 되는건가? 기절 비 비 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돼 죽이면 안될거 같은데 조졌다 오오 어 들켰잖아 아이 조져가지고 들켰잖아 아이 그냥 싸우네 개같은거 싸우면 되지 뭐 쪼하 쪼하 오케이 좋았어 자 그렇다면 이득이에요 아 조진된거 어떻게 푸냐 왜냐면 세명을 뒤질수있기때문에 이득입니다 세명을 뒤질수있어요 좋아요 비누 비누 왜 들고있지? 아 나 이제 슬슬 비누 조심해야되는데 불량배 터치도 있네 자 불량배 따라가서 줄비치다 암살 되게 멋있게 한다 근데 뭐야 얘야 불량배? 어어 재밌게 너내여 아 누구야 뭐야 얘야? 얘라고? 누가 불량배인데 누가 아니 누가 불량배 불량배가 왜 지금 막고있는데 뭐지 진짜? 얘네 네명 얘네 네명인가? 아 근데 안조져져요 여러분 엑스버튼도 안눌리고 아무것도 안돼요 지금 여러분 봐봐 엑스버튼 누른다? 안떠 죽이질 못해 칼 꺼내라고 칼 꺼내는게 키가 뭐지 아니 무기도 안 꺼내진다니까 안 꺼내진다 엑스 누르고 있다니까 안돼 아예 아 지금 됐다 지금 안녕 봐봐 공격도 안돼 터치도 안돼 아 개이상하네 게임 진짜 이거 내가 못하는거 아닌게 내가 못하는게 아니라니까 진짜 나 엑스 계속 눌렀어 아까부터 근데 안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제한된 지역이라 조심해 어 뭐야 얘 누구세요 얘 플레이 아니 아까 엑스 계속 눌렀는데 안 꺼내줘 진짜 아 미션 이제 그 감옥에서 겐가 애송하는거 보니까 맞네 많이 늙었네 이거 휘파람 부는거 없나요? 휘파람 부는거 있었잖아 원래 없어졌나봐 휘파람 부는거 괜히 들어왔다 잣됐다 아 얘한테 어떻게 안 들키지 그만 있어봐 아 괜히 떨어졌어 휘파람 부는게 없어졌어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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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빠냙빠냙빠냙빠냑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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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냑 어 들어 올 때 올 때 올 때 딱 조져 올 때 조져 그치 쟤도 온다 쟤도 온다 들어와 안오네 자 그렇다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올라가서 아 뒤쪽으로 갑시다 우리 나 암살로 죽이고 싶어 어세신크리드는 여러분 무쌍이 아닙니다 암살 게임이야 암살 게임 암살 한번 보여드리죠 개멋있게 아 여기서 한명을 죽이면 되는데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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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와아 깼지롱 깼지롱 베스군님 한개펜감 감사합니다 원래 못봐 내가 이 게임을 몇 년이나 했는데 원래 못봐 얘네 오그라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연히 당연히 세수랑 머리 감는 거 같이 할 수 있잖아 아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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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자 넘쳐가는 거 재미있어 왜 이래 왜 이래 시베가 계속 살아있어 왜 이래 아 시베가 죽음 시베가 죽음 자 훔칩시다 이거 훔쳐야돼요 보니깐 돈을 계속 모아야돼 어 그렇지 10원 개쪽원씩 주네요 진짜 아까 보니까 테마나에 2만원 이런데 10원씩 쳐주고 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안 움직여져 엄막탄 뿌리고 왜 뿌린거야 엄막탄 총 쏘겠다 이제 으아아아 아 조져 조질까 그냥 아 야 잠깐만 아 아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이럴줄 알았어 조져야돼 이거 어쩔 수 없지 쪼아 쪼아 으아아아 다시 합시다 아니 아까 바로 안 움직여졌어 어 제대로 찍혔다 진짜 아니 총 맞으면 원래 벽에서 떨어져요 어떻게 뿌려야되지 자 여기서 훔치면 얘가 주충주충거리고 안 움직여지더라구요 보니까 대령님 안녕하세요 제가 봐봐 나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안 움직여져 게임 개같애 진짜 이거봐 어 일부러 막 대기타 여기다가 이제 일로 가서 엄막탄 여기다 뿌리고 여기 올라가면 총이 안맞죠 그쵸 안맞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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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빨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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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올라왔어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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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들어갑니다 오케이 아니 어떻게 내려 아이씨 아니 저렇게 뛰는거 어떻게 하지 왜 안되지 난 예전에 그냥 누르면 됐는데 아이씨 와아 와아 암살만 하는거 봐 와아 개멋있다 치료하고 길어디야 길어디야 앞장서 아 길 거기야? 쭈아하아 쭈아하 쭈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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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안되나 어어 싸운다 싸운다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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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싸워 쭈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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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가자 다 죽였지 다 죽였지 한 번쯤은 뭐 싸워줘도 되죠 그렇지 아무리 지겹고 벗어나 벗어나 폼 잡지 말고 튀어 튀어 일로가 나중에 만나 뭐야 이거 와 쩐다 와 쩐다 암살하는거 개 재밌다 시민중인줄 알았네 암살하는거 너무 멋있어요 계속 죽이고싶은데 됐다 뭐 미친 아 아 그들은 어떻게 싸우면 neuronal 어디에 희릉 욕 내가 하고싶어 왜 찾을거 같애 뭐야 얘 뚱띠 뭐야 얘 누구야 얘 뭐야 뭔일이냐 너 야 뭐야 저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신경쓰지 말자 아아 나 아래로 질쥬 위로 질쥬 이제 이해했다 건물탈때는 A버터를 누르는거고 밑으로 떨어질때는 B를 누르는거야 이제 이해했어 이제 9시간만에 이해했어 와 진짜 개빡대가리다 진짜나 그렇지 이렇게 뛸때는 B를 이렇게 아 이제 이해했어 와 아 아 왜 눈째 왜 왜 멍청이라 님들 님들 알려줬어 뭘 어? 내가 뭐 모른대 할때 알려줬냐고 알겠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니 근데 여기 들어가는건 모르겠다 여전히 한 번에 또 뭐 갑자기 죽일뻔했잖아 갑자기 일어나지마 죽일뻔했잖아 들키진 않고 처치 조줍시다 인마지 아니 다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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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앤데 아냐 아니 조준이 안돼 아 개같애 아 아니 왜 뒤에있는앤만 조준데 아 오케이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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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실패했네 아 진짜 딴길로 새가지고 근데 쟤 따라가야되는데 딴길로 새해버렸어 지금 딴길로 새해버렸어 그렇지만 싸움은 잘하니까 괜찮아요 네 다 죽이고 가면 되요 그렇죠 아 야 총 쏘는건 반칙이다 진짜 총 쏘는데부터 죽여 죄송합니다 자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이거 써볼게 나중에 아 괜히 다른데로 또 아 세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냥 따라갈게 알았어요 네 알았어 사람이 뭐 실수할때도 있고 막 그런거죠 여러분 한길만 바라보다가 다른길로 셀 때도 있고 막 그런거죠 뭐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어 딴짓할수도 있고 딴짓할수도 있고 그런거죠 아 포카리스웨트 개맛있네요 좀 뜬거운 얘기인데 포카리스웨트랑 파워헤드랑 소꿈하시죠? 개맛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나중에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진짜 개맛있어 진짜 새로운 이온음료 여러분들이 만드는 맛이야 진짜 포카리스웨트랑 파워헤드랑 섞어 마시죠? 그 파워헤드 파란.. 파란색깔 음료수 있잖아요 이온음료 개맛있어요 진짜 개맛있어요 진짜 오 야야 아 깜짝이야 이씨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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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다행히 휴 아휴 자 밑에 밑에 뭐 죽이라고 떠도 그냥 무시하고 어휴 아 뭔가 이상하네 자 죽이라고 떠도 무시하고 들어갑시다 아 또 죽이.. 아니 일어나지마 어 밑으로 내려갔나? 어디까지 가요? 스승님 스승님 너무 빨라요 좀만 천천히 가주세요 아.. 뭐죠? 싸워야 되나봐 개같은거 뭐야 야 나 우리팀 죽였나봐 오케이 와우 지렸고요 따라갑시다 왜 아까는 끼어들라며 오케이 내가 믿을 수 없어 우리 그곳에 한 달을 봤을 때 우리 그곳에 한 달을 봤을 때 넌 그곳에 걸어가는거 그곳에 한 번의 이름이 없었을 때 화이트 헤플링 감사합니다 타이밍은 맞지 않다 상호작용 아 근데 로딩이 진짜 좀 많이 뜨긴 하네 로딩이 여기 상점이네 돈 주머니는 뭐야 원거리에서 소리 없이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건 사야겠다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 팬텀 블레이드 이거 어떻게 사냐 장비 팬텀 블레이드 무조건 사야겠는데 나중에 줘요 뭐야 이거 안 사 템플라의 레코드 미래보우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너는 그리스도 못하고 싶어 우리야 템플라의 레코드가 모두 죽는 것 같다고 생각했고 템플라의 시빌 워 템플라의 레코드와 템플라의 레코드와 템플라의 레코드와 이분들을 구경하러 온거에요. 얘가 걱정되지 않나요? 아마. 그렇군요. 그렇군요. 파이프리아가 자신을 구경하러 온거에요. 아, 아누! 미래보는 미래보의 역할을 지켜줄거에요. 프랑스의 정체성은 쉽게 지낼거에요. 오늘 왠지 모르겠어요 일단 3시간 이상은 안 할거에요 Xivère was there? I know your heart is set on keeping the peace but bringing Monsieur de l'Esser's killer to justice would count for something, wouldn't it? Yes, it would but do not confuse your personal vendetta with a sound strategy If he wants to kill Templars Let him kill Templars I've done him all I can Boys ready? Very well Assasin I charge you to go to Notre Dame de Paris And to find there the Templars agent Charles Gabrielle Sivère You will learn his secrets and when you have done so You will bring him peace in accordance with our tenants Oh, I'm so scared Okay Okay Ah, farming just have to do it Don't kill people 인제 Don point Don point 가 전부 괜찮아요, 친구들 오케이, 나가자 나가 재밌어, 오랜만에 워크하니까 진짜 와 뭐야 자, 그럼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594개밖에 안되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내일 여러분 학교 쉬나요? 안 쉬어? 얜 누구야? 뭐야 이거? 안 해 내일 재량휴업 막 그런거 없어? 연계, 연계휴업 막 그런거 없어요? 연계, 연계휴업 뭐라하냐 뭐 그런거 없어요? 아, 있으면 에일리언 노빵 또 다시 처음부터 틀려 했죠 아, 미치킨님께서 백북선 100개로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미치킨님 100개 100개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벨풍선은 이번주까지만 쏘실거면 이번주까지만 쏴주세요 다음주되면 한점 못하니까 방치되면 차라리 2년동안 여러분 그냥 그런거 저한테 쏘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들 먹고 싶은거 사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 하고 싶은거에 쓰지 말고 2년 뒤에 저한테 다 쏴주세요 모아서 알았죠? 상호장님 안녕하세요 뭐야 여기 아니 옆으로 뛰는거 없나 진짜 없어졌나 자, 올라갑시다 뭐하세요 올라가세요 아니 아니 올라가시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요 아니 왜 안올라가지? 아, 여기로 올라갔었구나 그렇지 현직 조폭입니다 1994년부터 조직에 몸담 몸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선 제가 조폭이에요 강퇴 제가 왕입니다 호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점프 한번 잘못해서 각도 한번 틀어지면 바로 그냥 백마리 내사 되는거아냐 와 아 섭enas 강아지다 왜 왜 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칼 꺼내 왜 나 뭐했는데 아 누가 한 명 죽이고싶다 잠깐만 아 잠깐만 누가 한 명 죽여야 될 것 같아 이게 시민인가 아 누가 한 명 죽이고 싶은데 여기는 뭐하는 방이야 카페 이게 뭐야 이게 안 갈래 괜히 갔다가 또 개옷이 날 것 같으니 자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물 한번 떠요 물 개나 개야 튼 거 같은데 수영을 안 해 범죄들 처치하게 아 드디어 떴다 뒤져 너도 넌 뭐야 넌 뭐야 넌 우리팀이 뒤지게 안 뜨나 아 뒤지게 안 뜨네 아 뒤지게 떠줘야 되는데 젠장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여러분 진짜 나 아 너무 재밌어 진짜 아 올라가 올라가 아 여러분 이거 근데 엑스박스 360으로도 나왔나요 안나왔죠 액박원 사세요 풀스포나 사서 해보세요 혹시 컴퓨터 사느니 차라리 액박원 풀스포 사서 이참에 그냥 비디오게임 한번 해 뭐래요 아 뭐랄까 네 집에 왔어 아 저 자신의 plan 누구야? 우리의 관계가 안 되잖아. 지금 관계가 안 되잖아. 전혀 내 자신의 관계가 안 되잖아. 나 안 된다니. 고급을 든지, 움직여. 물을 뒤로, 일으로. 아... 만약에 너는 없을 수 없는 위치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넌 조용히 수 있는 카세일까요? 네, monsieur 좋습니다 지워드 내가 이낙지 기회가 다가서 당신이 다가가야 너! 내 가게는 내 가게는! 내게! 모든 다른 계획을 잃어버리지 왜? 내 삶은? 그는 레벤턴이의 접근이었어 내가 넌 그의 대가가가 있는 곳으로 내가 그의 곳에 앉아있는 곳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내 방에 해 너의 가장 좋은 생각은 어새신 자, 암살하러 조지러 갑시다. 자, 지붕을 이용해야 돼요. 됐자. 어? 오우야, 깜짝이야. 진짜 한번 히든 블레이드 이 검 한번 써보고 싶어. 진짜 실제로. 개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뒤로 살짝 살살 걸어간 다음에 모가지에 모기한테 물리는 것만 그냥 쏙 집어넣어서 꼽으면 바로 사망. 아, 진짜. 파쿠르 모션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저기 안에 있는데 안 들키고 들어가야 돼.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저기 왜 또 안에? 호아, 빠샤! 빠! 조졌다! 튀어! 와아악!!! 한명 더있어 어어어어 잣댔다 아아 쪼졌다아 쟤 다시 주면 되죠 뭐 괜찮아요 아니야 위에서 암살하고 바로 튀어나왔잖아 아직 위에 못 뛰나? 자 바로 이리로 가서 어어어어 올라올라올라 뛰어뛰고 그렇지 올라가 뭐야 들켰어? 아니 안들켰어 안보었죠? 오케이 없어졌죠 표시 자 여기서 올라가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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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태용 군이 아 진짜 뭐든지 다 그냥 롤들이 치네 진짜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올라가서 죽이는게 제일 멋있어요 안그러면 답없어 어 안에 있는데? 가만있어 올라오면 안될거같애 내가 보기에 안에 있어 안에 30미터 저건 뭐지? 30미터 저건 뭐지? 자 랩을 좀 가봅시다 어 제가 저기로 들어가라 일단 어 어떻게 해야돼 걔갔네 아 열쇠가지고 그니까 쟤 죽여야되잖아요 그니까 그니까 결국엔 쟤 죽여야되잖아 기다려봐 턴 여기 어 여기로 들어갔으면 했다 나이스 아 훔치라 오 야 팀킹 뻔했다 팀킹 뻔했다 어 얘 죽였잖아 얘 죽여 얘 죽여 얘 죽여 어 뭐야 얘 죽이는거 아닌가봐 아이씨 죽이는거 아니구나 파란색 써가지고 죽이는게 아니구나 자 이런건 뭐지 도망갈수있어요 도망갈수있어요 아 경중올리라고? 그래? 그럴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일단 애들 한 명씩 다 죽이자 아 근데 그 형은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야매로 깨는게 나을거 같은데 야매로 깜짝이야 야매가 짱인거 같은데 끝이 않아? 칙 쟤 쟤 일로 돌아가면 망하니까 패턴 보고 징! 어어 뒤에도 돌아보지마 돌아보지마 이제 다 밑에만 있어요 위에는 없고 멋이 들리는 소리야 이거 빠셔!!! 제목은 못끄는 게 있어 사위엔 꺾이는게 어디 있니? 닛은게 내 여행들. 남편이 어디 있니? ступ기 이 인트리의 랄스!